이렇게 이제 스튜지오 촬영 마쳤고요. 이제 우리 춤 연습하러 한번 가보는 날인데 아이돌들 춤추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춤을 추는 건 다른 문제니까 어떻게 될지 약간 이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열심히 1년 동안 해놨듯이 저도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수확실적으로 성장하듯이 제 춤출력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영차영차 파이팅 해보고 우리 또 만나보도록 하죠. 안녕. 여러분들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다 합니다. 도대체 1시간 동안 똑같은 것만 했는데 줌 같지가 않네요. 정말 어렵다. 감사합니다.